특권 계급이 된 민주 유공자들 칼 마르크스 이래 모든 공산주의의 이론은 자본주의를 자본가의 착취와 노동자의 피착취 관계로 설명한다. 실제는 거꾸로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부를 확대해가는 공생관계다.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며 투자 실패의 리스크를 책임진다. 자본가를 착취자로 묘사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모함이다 자신의 재산을 올배팅한 후 알거지가 되어 오랫동안 빚에 시달리는 실패한 자본가는 우리 주위의 머리만 돌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성공한 극소수의 자본가에만 초점을 맞추며 자본주의를 공격해 온 사회주의자들 특히 이 땅의 주사파들의 오랜 선전에 우리가 속은 결과다. 노동자의 권리가 강력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적게 일하고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노동자의 자본가 착취다. 심지어 노조 전임자처럼 일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있다. 이런 사람은 문재인의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재인이 고용률을 조작하고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공공알바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노동의 가치에 비해 많은 임금을 준 것도 결국은 자본가를 착취하는 것이다. 그 돈은 기업과 기업주가 세금으로 낸 것이니 자본가 착취가 맞다. 착취로 수입을 획득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특권이다. 공산당 특권계급을 쫓는 사람들. 실제 착취와 피착취 관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공산당 지배층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관리 업무다. 실제 군림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그들의 생계는 인민계급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에서 취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러나 공산당 간부들이 부자로. 그것도 천문학적인 거부가 된 것은 전방위적인 인민착취를 통해 얻은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당 간부와 그 가족 중에는 미국의 세계적 부호를 뺨치는 거부는 무수하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부를 기부 행위로 사회로 환원하기도 하지만 구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은 재산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기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철저히 실현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인민계급을 착취한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는 초특권계급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계급이 되려고 했다. 그들이 부를, 어쩌면 어마어마한 규모일 수도 있는 부를 축적한 일은 대부분 꼬리만 보이고 몸통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의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과 역대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건수와 큰 금액의 예타면제 사업들, 급격하게 늘린 정부의 예산과 마구 뿌려진 정책자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 태양광 사업과 풍력 사업, 수많은 명목으로 지출된 지원금과 보조금 등에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지만 좌익혁명가들의 뛰어난 은폐의 기술에다 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은 결과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문재인의 시대에 10만 명의 주사파 운동권 특권계급이 4,990만의 인민계급이 된 납세자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이 국민 사이에 돌았던 적이 있다. 그들이 특권적 방법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이 스스로 특권계급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짐작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있다. 위헌적인 특권계급법을 발의한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과 계급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고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게 어떠한 형태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를 세습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대 혁명에서 발언한 자유민주주의는 곧 군주와 귀족의 계급과 특권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특권계급의 존재 여부는 근대까지의 전제군주제와 현대의 자유민주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현대라는 시대인 지금 특권계급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공산주의의 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대한민국에서 특권계급을 도모했다. 2021년 3월 29일 민주당의 설훈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20대 국회에서 꺼내들었다. 운동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좌초되었던 것을 다시 꺼낸 것이다. 설훈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서울과 부산의 민주당 소속 두 시장이 나란히 성추행 혐의로 비운 자리를 채우기 위한 4.7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있던 시점이다. 그는 선거에 어수선한 틈을 타고 이 특권적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 눈치 없는 짓이라는 비판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왔고 언론도 강하게 비판하자 그는 발의 다음 날 아무런 사과도 없이 동법안을 철회한다. 서른의 이낮 두꺼운 행태를 본 진짜 민주유공자인 김영환 전 의원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오늘부로 광주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반납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며칠 후 유공자 증서를 반납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웠던 서른은 또 무슨 작당을 꾸민 것일까?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 뜨거운 것으로 가득하다. 서른은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혜택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반대로 민주화 유공자가 아닌 반국가 행위자들에게 인간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모든 혜택을 총망라해서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특혜와 특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다. 동법안은 먼저 해당자 즉 유공자의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학비 일체를 면제하고 학습 보조비를 지급하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추가 비용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능력 개발비와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료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절이 대부 등의 금융지원, 주택공급 등 주거지원, 민주화 기념 및 추모사업의 진행과 시설물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며 양노지원, 요양지원, 보조,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그 밖의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해당자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가지 특권적 혜택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서론을 비롯하여 민주당 의원 68명,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한 무소속 의원 3명, 범좌익 의원 2명 등 총 73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젊은 시절반 국가행위, 이적행위, 간첩행위를 하고 이제는 국회를 점령한 자신들이 특권계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특권계급이 되고 또 특권계급의 신분을 자식에게 세습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노멘클라투라와 같은 혁명 승리자의 전리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그들은 혁명의 승리자가 맞을 것이다. 자신들의 특권을 제도화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일단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좌절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과 솜씨로 법 제정 없이도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다. 2021년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모두 13개 대학에서 142명이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특례 입학했다고 발표했다. 개중에는 명문대도 있었고 의대와 치대도 있었다. 2020년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공론화되면서 학생선발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지자 민주유공자 자녀들의 잔치판이 벌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비등했다. 또한 당시는 문재인의 일자리 파괴적 경제정책으로 취업에 성공한 대학 졸업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였다. 이를 반영하여 그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자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특혜적 내용이 가득했고 주택구입 등 여러 항목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재인의 경제가 미래 세대를 빈곤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특권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줄 공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른이 발의한 특권계급법은 사실 6개월 전 우원식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징역 3년형의 전과가 있는 민주당 사선의원 우원식은 2020년 10월 8일 동법안을 발의했다. 이때는 모두 2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829명을 콕 집은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것을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다시 제기한 것이니 오래 준비한 것은 분명하다. 이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귀족계급이냐 하는 여론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반년 후 우원식보다는 얼굴이 더 두꺼운 서른이 다시 총대를 매고 나섰으나 이마저도 실패한 것이다. 서른이 실패하고 10개월이 지난 22년 1월 우원식은 이한열 모친의 장례식에서 다시 다짐했다. 제가 발의했던 민주유공자법을 꼭 완성하겠다. 그는 특권계급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쌍끄리 혁명 586 운동권 출신의 우원식과 서른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한 2020-21년은 조국과 추미애 자녀의 각종 특혜, 논란이 한창인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에게 대물림까지 하는 특혜와 특권을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이 눈치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사랑했고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들이 남한의 권력자가 된 이후에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사랑하며 자본주의자보다 더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사랑해서일까? 단지 그건 마안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더 깊은 뜻이 있었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사회주의 학자들을 앉히고 사회주의 정책을 펼친다. 분배를 먼저 하면 생산물이 나오고 성장한다는 해괴한 이론의 소주성 정책을 실시하자 경제학자들은 반대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밀어붙였고 학자들이 경고한 결과는 소주성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국가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까지 더해져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너지고 해외로 나가자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집값도 천정부지로 오른다. 문재인이 만든 경제지옥은 그렇게 도래했다. 경제가 무너지자 문재인은 수시로 나와 기적같은 선방을 되풀이해서 말했고 통계 담당자를 청와대로 불러 조작을 압력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런 고의적인 경제폭망 정책에 의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자 갓까지 이름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살포하고 어거지로 만든 청년과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고 집값을 폭등시켜놓고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린다고 했다. 그럭저럭 살만했던 서민은 그렇게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빈곤하게 된 서민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살아남은 서민은 정부지원금에 감사하며 투표 때마다 정권에 찬성표를 던지는 충실한 지지자가 된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연이 의도한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키우며 살아가던 국민은 점점 더 빈곤하게 되어 점점 더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민중은 인민이다.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민중의 빈곤화 정책이고 동시에 국민의 인민화 정책이다.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서민을 가난한 인민으로 만드는 인민화 정책이었다. 문재인의 경제는 그렇게 서민을 인민계급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특권계급도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인민계급과 부유한 특권계급으로 구성되는 곳이 공산주의 국가이고 문재인이 추종하는 북한이 아닌가. 서론과 우원식이 주도하고 7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은 국민을 빈곤하게 만드는 경제정책을 펼치며 온갖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그런 정책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문재인의 인민계급 탄생의 혁명에 대한 대구로 인민계급의 단짝인 특권계급을 탄생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청와대의 문재인은 인민계급을 탄생시키고 있었고 국회에서는 특권계급의 탄생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론과 우원식을 눈치 없는 사람들쯤으로 치부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다. 문재인 서론 우원식 그들의 그림은 길고 깊고 은밀하다. 대한민국을 공격해야 국가유공자가 되는 공식 노태우 정부 때였던 1990년 8월에 제정된 5.18 보상법은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등 보상비 지급이 전부였다.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었다. 이후 1995년에 5.18 특별법, 1999년에 민주화운동보상법, 2002년에 5.18 유공자법 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보상과 배상의 내용과 폭이 커지면서 오히려 전사자, 참전용사,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큰 특혜를 누리게 된다. 이상의 법은 민주당 세력에 의해 여러 번 개정되며 피해자와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들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수많은 반국가 행위자와 간첩 혐의자를 대상에 포함시켜 1인당 최소 수천만 원에서 10억이 넘는 돈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을 세운 유공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간첩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한 후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복권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킨 제주 4.3사건과 여수 순천 군부반란 사건에 가담한 자들에게 수조원의 돈을 지급했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허위 사실은 스스로 생산하거나 국민 사이에 널리 유포하는 행위는 방치하면서 수많은 의혹이 있는 5.18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사실 외에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관련자에게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면서 더구나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도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이것은 북한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말하면 보위부에서 잡아가는 북한과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남한이 무엇이 다른가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공적을 심사하고 지정한다. 반면 5.18 유공자는 광주시장이 심사를 하고 중앙정부인 보훈처가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더구나 후에 추가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의 관련자는 거의 없고 반국가행위자까지 명단에 올라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명단 공개는 금지되어 있다. 이적행위자는 물론 간첩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이 명단에 들어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래서 명단 공개를 거부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치에 한거하는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86 운동권 세력은 반정부 활동을 하고 반국가적 이적 행위를 하고 간첩 행위를 했던 반국가 세력이다. 그들 스스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를 문재인의 5년 내내 목도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민주유공자가 아니다. 정부가 추서하여 진급된 34명의 천안함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문재인 정권은 이들을 노골적으로 홀대했다. 생존자 전준영은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계룡대에서 1인 시위를 했다. 현존하는 약 26만 명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전쟁에서 당한 부상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30만원 남짓한 참전수당을 모두 약값으로 쓰며 판자촌에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2021년이었다. 반면 같은 해 문재인 정권은 제주, 여수순천, 거창, 노글리 등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에 의한 희생자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폭동을 주도한 공산주의자까지 포함시켜 4조 7천억에 이르는 보상금 지급안을 확정했다. 이 금액은 지급 과정에서 최고 6조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는 대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지킨 국민인가? 대한민국을 공격한 국민인가? 이 나라를 지켜야 유공자가 되는가? 공격해야 유공자가 되는가? 우리는 이미 점령되었다.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동안 이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분명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이 사망했을 때는 조문도 하지 않은 반면 대한민국을 공격한 김원봉을 국군창설의 뿌리로 치켜세웠다. 그리고 그의 수아들은 보훈처에 김원봉에게 포상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 김원봉은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의 초대 내각에서 장관의 직위로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는 선봉에 선 사람이다. 김일성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은 문재인에게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 문재인이 그렇게 대우했다. 그러나 김일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공격한 김원봉은 문재인에게 국가유공자였다. 부풀려진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김원봉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이 명백하다. 문재인은 김원봉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김원봉이 대한민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대접하려고 했을 것이다. 민주유공자와 5.18유공자의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반국가행위자와 간첩행위자가 수두룩하게 포함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명단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세력에게 점령된 것이 분명하다. 이 명단에 대한민국을 공격한 종북주의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 명단에 넣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다. 반국가행위자, 이적행위자, 간첩행위자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일은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논공행상 과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점령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혁명은 보통의 민중과 자유민주주의자인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된다.